Q. 그룹의 음악중심 아 이거를 제가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저희 우리 음악중심 제작진분들이 무대 올라가기 전에 저한테 약간의 부담을 주시더라고요 조금 너네들이 그래도 남자 아티스트고 하니까 분위기를 조금 끝까지 이어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약간의 흐름을 조금 이렇게 좀 만들어주십사하고 부탁을 하셔가지고 조금 말을 좀 많이 하게 됐는데 흐름둥이 아무튼 끝까지 열정적으로 재밌게 정말 안전하게 즐기다가 가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깨보리지만 빌려드리고 이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